안녕하세요. 마더톡 순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이번 유형은요. 우리 치환적분법. 수투어에서와 달리 새롭게 등장한 적분법입니다. 우리 이과 친구들만 배우는 그런 적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파트에서는요. 치환적분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환적분을 해봐라. 단순 계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치환적분법을 쓰는 상황이 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 연습 위주로 좀 열심히 이번 유형에서는 계산실수 없게끔 그렇게 조심해 주시면 되고 특히나 치환적분법을 이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치환한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구간까지도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적분 구간을 바꿔야 된다라는 포인트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 포인트 항상 조심하면서. 그럼 도대체 치환적분법은 뭔데? 자, 우리 한번 개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정적분 값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b까지요. 우리 fx dx 얘를 정적분을 할 건데 우리가 이 x라는 이 함수를요. 치환을 해. 얘를 또 다른 함수, t에 대한 함수로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얘를 이제 치환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 t에 대해서 바꿔줄 예정이에요. 그러면 x 대신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x 대신에 gt, 얘가 들어갔어요. gt. 오케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dx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맞죠? 얘는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는 t에 대해서 적분할 거기 때문에 얘도 이제 변수 t에 대한 식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개념이 필요했었냐. 자, 얘를 양변에 우리가 미분을 하죠. 그러면 1dx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네, 사실 음함수 미분을 하면서 우리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g't, 그 다음에 dt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맞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dx 대신에 누구를 쓸 수 있는 거야? dx 대신에 g't의 dt, 얘를 갖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t에 대해서 다 바꿨어. 그렇죠? 하지만 이 적분 구간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a부터 b까지라는 얘기는 사실 숨어 있거든요.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t에 대한 얘기들도 다 바꿀 거기 때문에 구간도 t로 바꿔줘야 돼. 맞아요. 네, 그러면 x가 a라는 얘기는 a가 gt잖아요. 그러면 t값은 어디서부터? t값은 g'a가 되겠죠. 아, g'a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얘가 이번에는 b예요. 얘가 b라고 한다면 gt가 b거든요. 그럼 t는 뭐죠? 얘는 g'a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바꿔서 뭐를 할 수 있다? 네, 적분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의미가 드는 게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이제 g 인버스라는 얘기는 g의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치환적분을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 좀 개념을 추가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분한 함수가, 치환한 함수 자체가 만약에 x라고 했었을 때 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2차 함수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항상 실수 전체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이런 국소적인 구간,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좁은 구간에서의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면 이런 역함수는 항상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걱정 없이 치환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자주 등장하는 공실들도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 많이 연습했었어요. 실제로 fx분의 f'x, 이 식을 이제 바로 갈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fx를 t로 치환하면 되거든요.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요. 얘 양변 미분하게 되면 f'x, dx, 얘가 d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dx 대신에 누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f'x, dx 통째로 dt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간 자체가 x가 a에서부터, x가 a에서부터니까 fa부터 fb까지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lnt를 적분하면 되겠구나. 괜찮나요? 그래서 특히나 치환적분법은 또 언제 쓰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보세요. fx가 있고, 그것에 미분한 결과가, 미분한 결과가 곱해져 있을 때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미분한 값이 곱해져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치환적분법을 다가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fx 분해, f'x의 형태가 아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분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분해를 해주는 게 좋아요. 부분 분수로 이제 좀 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치환적분을 이용한다. 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제 한번 볼까요? 자, 2분 1부터 1까지 얘를 정적분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보는 거야. 정적분을 할 때 첫 번째, 뭐를 미분해서 얘가 돼? 바로 보이면 괜찮죠. 그렇죠? 뭐를 미분하면 루트 2x-1이 돼요?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바로 미분해서 보이면 괜찮지만은 얘는 우리가 지금 바로 안 보이잖아. 뭐를 미분했는지.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치환적분법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치환적분법은 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죠? 미분한 값이 곱해져 있어야 돼. 맞죠? 그러면 치환을 할 때도 요거 전체를 치환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맞잖아요? 그렇죠?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그게 지금 어디에도 곱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2루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를 치환할까? 요 안에 있는 거를 한번 치환을 해보자. t 이렇게 두겠습니다. 괜찮잖아요, 얘는? 왜냐면 요거 미분하게 되면 2거든요. 상수는 곱하나 마나 얘는 그냥 나중에 처리해주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맞죠? 그래서 얘 이제 미분해주면 2dx, 얘는 1dt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얘는 이제 인테그랄 루트 t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dx 대신에 그냥 상수 무슨 t? 2분의 1dt 이렇게 오시면 돼요. 2분의 1dt, 2분의 1 앞으로 보내줄게요. 그 다음에 dt 이렇게 오면 되겠죠? 오, 좋아요. 네, 그 다음 적분 구간까지도 항상 바꿔주는 거 놓치지 말자. 자, 그러면 얘는 x가 2분의 1이에요. x가 2분의 1이면 t값은 얼마? 2분의 1 갖다 집어넣어주면 0부터 되겠네요. 맞죠? 마찬가지로 x가 1이에요. x가 1까지. 그럼 1 갖다 집어넣어주면 t값은 1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다. 음, 루트 t 바로 적분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좀 바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적분하는 방법은 루트 t는 t의 몇 제곱이니까? 2분의 1 제곱인 거니까? 이거 적분 플러스 1, 2분의 3. 그거의 역수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얘는 3분의 2에다가, 맞나요? 그 다음에 t의 2분의 3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갖다 집어넣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에요. 1 갖다 넣어주면 3분의 2가 될 것이고 0 갖다 넣어주면 0은 빼나 마나. 그래서 이거 2개 곱해주면 정답은 3분의 1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환적분법은 항상 언제 쓴다? 일단은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미분한 결과가 바로 보인다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미분한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 순간 얘가 이제 치환적분법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치환할 때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기억하면서 항상 미분한 값이 곱해져 있나를 보셔야 돼요. 이런 상수 같은 건 너무 땡큐. 얘는 뭐 그냥 나중에 상수 처리는 그냥 곱하나 마나.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기억하면서 치환적분하는 방법. 여러분들 이번 유형에서는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실수 없이 계산하는 거 포인트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